이번 주 주간 배구 베스트 7 없이 단번의 MVP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정철 해설위원이 뽑은 MVP는 어떤 선수가 될지 이정철 해설위원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경기의 해결사인 기업은행의 라자레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안나 라자레바 선수를 MVP로 뽑아주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2차전 오늘 31득점에 공격 성공률 46.7%. 경기가 아주 중요한 경기인지라 해결사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요. 사실은 1차전에도 1대3으로 패하긴 했지만 27득점에 42%가 넘는 그런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어요. 1차전 경기 때와 조금 전에 정리된 2차전 경기는 좀 사뭇 흐름과 경기 내용이 달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지난 1차전,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는 흥국생명이 IBK 기업은행의 약점을 잘 공략했다고 본다면 2차전은 1세트부터 초반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1차전은 기업은행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됐고 또 2차전 오늘의 경기는 1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 시간인 것 같아요. 25대 6. 그렇죠. 점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출발이 기업은행이 안 되는 거 없이 너무 잘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2세트 지난 이후에 또 흐름이 끊겼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요새 경기는 전문가지만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사실 25대 6의 스코어로 1세트가 마무리가 됐는데 흥국생명의 서브 로테이션이 6명의 서비스를 구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다 돌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6명의 선수가 25대 6으로 지면서 6명의 선수가 1세트 때 서브를 한 번씩 다 돌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아마도 기억으로는 또 기록상으로는 역대 포스트 시즌 한 세트 최소 득점으로 마무리된 세트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주요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2차전 경기 같은 경우는 김학영 세터를 선발로 내세운 김우재 감독이었거든요. 그런데 김학영 선수가 스타팅에 나와서 아주 부족함 없이 경기를 잘 풀어나갔어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이드 공격력에 전달되는 토스는 아주 좋았는데 중앙 속공이나 중앙 공격수 옵션은 조금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선규 의원도 함께 여자부 플레이오프 경기를 같이 보셨잖아요. 네. 어떤 점, 특히 속공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셨어요? 일단 속공도 그렇지만 오늘 IBK 기업은행이 승부를 3차전까지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보였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선규 의원도 굉장히 집중해서 조금 전에 마무리된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를 보곤 했는데 특히 가운데 쪽에서의 플레이를 이정철 해설위원을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 1차전 경기 때 흥국생명의 집중 공략으로 인해서 고전했던 선수, 표승주 선수였는데 오늘 2차전 경기는 달랐거든요. 2차전은 달랐고요. 그래서 일단 서브리시보도 나름대로 본인이 버틸 수 있는 부분을 잘 버텨줬고 그러면서 득점도 16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플레이오프 3차전을 끌고 갈 수 있는 라자레바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줬죠. 이 플레이오프 시리즈가 3차전 경기, 계양체육항까지 가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챔피언 결정전에 선착을 해 있는 지에스칼텍스가 가장 흐뭇하게 이 시리즈를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 때는 이제 지에스칼텍스의 매치업 상대가 정해지는 마지막 경기잖아요. 어떤 팀이 조금 더 유리할까요? 지금 전자위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저희가 또 예측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오늘 승리를 한 기업은행이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오늘 나온 경기력을 세트별로 봤을 때 1세트의 경기력은 가히 압도적이었거든요. 한 팀은 안 되는 거 없이 다 잘됐고 또 반대로 한 팀은 아예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제 기억으로는 리시브 효율이 0%. 맞습니다. 한국생명이. 그렇게 갔으니까 결국에는 상대 서브를 전혀 받아내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너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경기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긴 했지만 또 2세트를 잃고 3세트를 또 따내면서 4세트를 이어갔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GS 칼텍스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어떤 팀을 원할까요? 저 같으면 한국생명을 원할 것 같습니다. 한국생명을 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선규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제가 GS 칼텍스라면 한국생명을 원해서 그래도 올 시즌 한국생명이 거의 원 강팀으로 뽑혔잖아요. 그렇죠. 홍생명을 이기고 우승하고 싶은 열망이 클 겁니다. 조금 깊숙이 이유를 들자면 챔프전이 프레고프가 3차전 까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26일부터 챔프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5판 선승제예요. 맞습니다. 하루하고 하루 쉬고 그러면 지금 가장 더군다나 김현경 선수가 버티고는 있지만 피로 회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유가 너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100대 100 나온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기업은행보다는 한국생명을 원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철 해설위원이 생각하는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기능은 기술은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그동안 과정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반복적인 훈련했던 부분이 나오고 또 그동안의 경기를 치렀던 어떤 좋은 그런 프레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결국에는 배구가 배구도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깊이. 다만 포지션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한국생명보다는 기업은행이 앞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정철 해설위원이 평가하는 3차전 경기에 대한 변수를 좀 들어봤고요. 지금도 이 공이, 배구 공이 어디로 튈지를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도 마무리가 됐고 다가오는 플레이오프 3 마지막 경기 여러분 SBS 스포츠의 현장 생중계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